각지에 보낸 광군들을 모두 다시 불러드리시길. 예? 내 생각이 있어 그러니 모두 불러드려. 또한. 전하께서 나를 새로운 도포사로 명하셨네. 자네는 오늘부터 손 떼시길. 그게 무슨. 전하께서 자네한테 실망이 크시다네. 허민 언제까지 자네가 나보다 더 전하께 총애받을 것이라 생각했는가. 전하 소신이 시작한 도포사의 일이니 소신이 마무리 짓게 해주소서. 이번엔 반드시 도적을 잡아 바치겠나이다. 이제 도적 잡는 일은 조판관에게 맡기도록 하게. 하훈아. 난 그대가 도적을 놓아주었다 생각은 아니하지만. 그래도 놓친 건 사실이 아닌가. 도적 홍가놈이 감히 전하의 조선을 능면하고 있으니. 반드시 잡아. 전하와. 종묘사직을 지켜야 할 것이다. 저자 자체를 놓을 수 있겠다. 전하. 겨우 감히는. 바다다다다다. 전하.